백거이 비파행 비파행이라는 대목이 백석의 마포에 잠깐 나왔기에 백거이를 적습니다. 백거이에 대한 책으로 나 이제 흰구름과 더불어 매어있지 않은 문처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백거이의 성격 같은 것을 알 수 있네요. 세속적인 욕망과 달관이라는 책도 있고요. 호는 낙천 낙천은 하늘의 뜻을 따른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낙천 암후루 파티하고 니체 암후루 파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호는 술을 좋아해서 호도 취음선생이라는 호도 있었습니다. 이태백도 도연명도 좋아했던 술 그 다음에 향산거사 나중에 향산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서 향산거사 772년에 태어나서 846년 75살 하셨고 시를 많이 써서 3,800수 그리고 8건이 넘는 시문집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시집을 절에 보관하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 부기여는 나와 연분이 없으나 사후에 나의 문장은 분명히 명성을 얻으리라 기세가 거칠고 말이 거창하다고 탓하지 마오 내 이제 막 시집 15건을 여권누라 하면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허 난설원 죽으면서 내 씨를 다 버려주세요 했는데 허균 오빠인 허균이 책으로 묶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자기 글을 잘 나중에는 알아줄 것이니 잘 보관하라 이 사람의 유명한 시가로는 장한가와 비파행 장한가는 당나라 현종과 양기비의 사랑을 쓴 글 그 다음에 비파행은 815년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는데 왜냐하면 임금님한테 간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간언하는 상서를 올렸다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강주삼아로 자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적은 글 비파행 대목 중에는 나루터 깊숙이 배대어 놓은 곳 뒤돌아보니 갈대꽃과 물 억새꽃 한 점 등불 외로이 켜져 있다 이거는 왜 인용했냐 하면 백석의 마포에 나오는 대목하고 어쩐지 좀 분위기가 비슷해서 어둠 속 강뚝에 올라 홀로 서 있노라면 설이 기운 머금은 밤 강바람은 몹시도 차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기절은 멋져서 많이 인용되는 글이니까 술잔을 앞에 놓고 대주기 달팽이뿔 위에서 무슨 일을 다투는가 부시돌 번쩍이듯 찰나에 막힌 이 몸 부기는 부기대로 빈천은 빈천대로 질기리 입을 벌려 웃지 못하면 그가 바로 바보라네 해탈한 듯한 시 이 사람은 민중지향의 시를 썼지만 몸의 병고를 겪고 또 가족의 이별을 겪고 또 강주 산하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뭐가 조금 더 마음의 변화로 더 낙천적이며 한정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당나라의 로어 양 낙양 부근에서 부근의 신정에서 출생했고 29살에 진사를 36살에 한림악사를 여기까지 평탄했다가 807부터 815 사이에 임금님한테 항명했다고 유배를 갔지만 다시 822년부터 824년까지는 항저에서 825년에서 827까지는 수저우에서 평탄한 세월의 생활, 삶을 누리십니다 비파행이라는 글의 구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서사 구조를 갖는 시인데 제세 세의 이야기로 나눠진다 하면 한 여자가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비파행이라는 시를 짓게 된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인에 대한 부분은 가을밤 이별을 많이 하는 심양강 강가에서 비파 타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 소리는 애상오라는 서역의 무용곡인데 그것을 연주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자신의 가긍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13살에 비파를 배워서 교방에서 으뜸 갔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늙고 보니 장사하는 이의 아내가 되었다.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익과 실속만 따지고 사람 사귐의 즐거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신도 얘기를 해줬어. 나도 이러저러 했는데 지금은 피토하는 두견새, 애절한 원숭이 소리만 들리는 심양으로 귀향을 와서 병들어 두어서 강주 이렇게 있다. 하면서 강주삼아인 자신을 위해 비파 행을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파 행을 짓게 된 연유는 강주삼아인 자신을 위해서 비파를 타주면 내가 회답의 뜻으로 시를 짓게 놀아. 비파 하는 세 이야기가 쭉 서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 행을 기니까 단은 못 쓰고 한자도 어차피 모르는 것을 필요도 없으니까 앞에 몇 부분만 한글로 적었습니다. 비파 행. 비파는 참 중국의 악기 중에서 아주 처주는 악기였나 봐. 왕자가 네 개나 들어 있어. 비파. 심양강도 야송계 풍엽적화 추슬슬 양자강 언저리에서 밤에 길 떠나는 손님을 전송했나니 단풍은 물들고 물 억새꽃은 희개핀 쓸쓸한 가을날이었다. 주인 하마 객재선 거주교급 무관현 주인이 말해서 내리니 손님은 이미 배 안에 있고 이별이 아쉬워 술잔을 들어 마시려 했으나 흥도들 음악이 없었다. 취불 성환 참장 별 별시망망 강치멀 술에 취해도 즐겁지 않아 쓸쓸하게 이별하려는데 끝없는 장강 수면에 달그림자 물결이 젖는다. 흥울문무수상 비파성 주인 망기 갯불발 문득 물 위에서 들려오는 비파 소리 들려 주인은 돌아가기를 잊고 나그나는 길 떠나기를 잊었다. 심성 암 탄자수 비파성적 욕이자 비파 소리 나는 곳 향해 연주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으니 비파 소리는 머저껀만 대답 소리 돌아오기 더디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비파 행 이백이 죽고 난 지 10년 후 두보가 죽고 난 후 2년 후에 태어났고 한유와는 같은 시대에서 서로 그를 이렇게 문명을 날렸으니까 이백 두보 한유 백거이 해서 이두 한백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두 명이 누구지? 백거이가 거기 들어가나? 당궁팔 때가요? 하여튼간에 이것은 비파 행인데 비파 행을 쓴 이유는 백석의 아포나루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